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한숨 자고 일어날 때마다 구독자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하루하루 좋은 다육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할게요. 태풍도 비도 지나갔으니 또 다시 뛰어야죠. 어우, 어우, 다행다행. 드디어 아이의 낮잠시간. 오늘 오후 3시에 신상품 입고요. 인천 다육도매 금요일 오후 3시 신상품 다육이들이 매장에 입고됩니다. 농장에서 올라오는 따뜻따뜻한 신상품 다육이들 만나보실 분들은 오후 3시에 인천 다육도매 매장에 방문하세요. 인천 다육도매 매장은 30% 할인된 금액의 다육이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온기분, 다육이 화분들 모두 30% 포함된 금액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휴양지로 떠나지 못한 여름이지만 농장으로 고고! 다 함께 보시죠! 그럼 인천 다육도매 매장 실내 전경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악세사리나 의류 쇼핑몰처럼 이렇게 다육이들이 캄캄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국민 다육이들 엄청 많죠? 사랑하는 분에게 선물하세요. 축천 백봉 여러분들이 키우기 좋은 다육이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취향에 잘 맞는 다육이들을 잘 보셔가지고 영상 속에서 선택하셔서 매장에서 우리 또 만나요! 카텔라 금 30% 세일이요. 베이비 핑거 여러분 선 댓글 후 감상 정답이죠?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매장에 방문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가을에 인테리어의 완성을 위해서 활용도 있게 다육이들 입양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유튜브 다육이 영상 촬영하고 업로드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참 짧아요. 한 달이, 1년이 짧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건프로 영상에 좋아요를 달아주셔야 돼요. 왕대품 샴페인 이 아이도 세일이죠? 아이시그린 이 아이와 함께 또 가을이 오면 파랑새도 아주 이쁘게 물이 들죠? 파랑새 반짝반짝 샤이닝 펄 이 아이들 비달에서 보면 반짝반짝거려요. 블루 미니마 살구미인 금 콜로라타 다육이 구입하시고 매장에 화분도 세일 중이니까 분갈이에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오렌지 멀로 손으로 절대 만지지 마세요. 멀로 대품 이 아이도 세일이죠? 댓글 아직 안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너무 삭막하면 인간미가 없잖아요. 정이 팍팍 넘치게 건프로 다육이 영상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프로 영상 올라가면 좋아요 발빠르게 눌러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이어서 다 함께 보시죠! 백봉 원종 자라고사 매장에 있는 모든 다육이들과 합운들은 30% 세일이요. 2만원 넘게 구입하시는 분들은 다육이로 돌려드려요. 원종 콜로라타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다육이 영상 보고 힐링하세요. 레이디스 핑거 인천 다육 도매 대표님은 금 종류 다육이들을 좋아하세요. 마커스 금 이런 아이들 저런 아이들 모든 국민 다육이들은 매장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TM 새벽별 인천 다육 도매 매장에 아이들이 궁금하시면 건프로의 다른 영상을 보시면 있는 아이들의 상품을 구경하실 수 있어요. 원종 에보니 대품이에요. 우리 집 베란다에 간지나는 다육이 하나 딱 놓겠다. 입양하세요. 한스 에보니 하나, 두 개씩 자구도 좀 달아주고요. 어, 그렇지. 센스, 센스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매니아층이라면 한스 에보니 다들 한 포트씩은 가지고 계시죠? 아니, 한 포트가 웬 말이에요? 급 이상이겠죠? 원종 에보니 1930 원종 에보니 1930 무조건 입양하셔야죠. 어, 그렇지. 너도 있었지. 카리스마 넘치는 먼디 철화 가족들을 위해서 한 주를 보내셨다면 주말 동안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다육이를 선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를 위한 시간 먼디 군생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예쁜 다육이들이라도 이렇게 다 예쁘면 어떡하니? 향기 나는 다육식물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이죠. 라울 묵을수록 향기가 나요. 라울 프랭크 건프로 건프로 구독자 가족 여러분 돋보기와 펜 메모지 항상 준비하시고 건프로 영상 보시길 추천드려요. 막상 매장에 가면 어떤 아이부터 먼저 데려와야지 하면서 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몬타니아 스페인 말로 산이라는 뜻이죠. 몬타니아 오묘한 빛깔과 고급스러운 다육이 느낌을 한 번에 보내드리고 있는 건프로 다육이 영상 한스 에보니 오늘도 불나는 인천 다육매장 오후 3시에 방문해보세요. 세일 상품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구경 나오세요. 불야성 금 원래 파티는 금요일 밤인데 프라이데이 날씨 최고잖아요. 헤라 클래스 영상으로 다육이들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칸칸 아마 모르시는 분 안계시겠죠? 다육이 영상에 더 자주 등장하는 홍미인 실속있게 다육이들을 키우시는 실속파들이 좋아하시는 로마 춘맹금 진짜 이렇게 세일하는 날 어떤 다육이들이 농장에서 도착할지 두근두근 두근거려요. 이성을 찾고 인천 다육 도매 매장에서 만나요. 너무 저렴해서 금액 말씀드리기도 유창 방울복랑 루페스트리 핑크로즈 매장에 홍페페도 있고 이렇게 청페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이쁘게 물든다는 아이 바로 너구나 핑크립스 고와요 색감이 너무 고와서 보고도 안 믿기네요. 지금부터 기대되는 아이 꽃피는 염자 아무리 봐도 내가 마음에 드는 다육이가 없다 하셔도 이 아이는 꼭 입양하세요. 꽃피는 염자 건프로가 추천드려요. 간주 이 아이 이름이 뭐야? 색 너무 이쁘다. 간주 크리스마스 3시에 무조건 매장으로 방문하셔서 도착하는 아이들로 입양하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처럼 다육이오 농장에 매일 갈 때마다 재미있고 다육이들 너무 이쁘고 행복해요. 뱀바디스 뱀바디스 라우렌시스 우리 건프로 구독자님들 구독자 가족님들이 제일 가지고 싶은 다육이는 무엇인가요? 한때 시장에서 비싼 몸값 자랑하던 마디바 루비 도나 모든 아이들은 30% 할인 중입니다. 원종 복랑 금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나름 금입니다. 원종 복랑 금 이렇게 건프로가 다육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거죠? 트럼펫 핑키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다육이 유튜버의 세계 이렇게 매일 뜨거운 농장 그리고 가을 겨울 그때는 또 춥겠죠? 그래도 여러분께 이렇게 즐겁게 힐링되는 영상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기뻐요. 여러분들이 다육이 영상 하시면 최고로 애정하는 다육이 영상이 건프로 다육이었으면 좋겠는데 건프로 다육이 영상 위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메치스 저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다육이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다육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진짜 잔머리 1도 안 쓰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내가 다육이를 산다는 입장으로 다육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다육이 영상 찍다가 우연치 않게, 의도치 않게 다육이 유튜버가 된 건프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농장에서 도착하는 다육이들을 구경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